트링테네시 브린들 미국 동부 산맥에서 서식하던 로컬 사냥개 품종이다. 얼룩덜룩한 브린들 무늬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원산의 사냥개로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오자크 산맥 일대에 서식하던 로컬 사냥개였다. 얼필립스 목사가 품종으로서 표준과 초기 체계를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원래는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였으나 브린들 개체만을 선호하는 단체가 있어 현재는 브린들 색상의 개체만이 유지되고 있다. 1967년 일리노이즈에서 본 품종에 대한 단체가 정식 등록되었으며 주로 플로타운드와의 외형적 차이와 뛰어난 사냥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적 교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덕분에 품종명처럼 트리잉 능력과 브린들 색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트리잉이란 큰 소리로 지져 사냥감을 나무 위로 몰고 사냥꾼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나무 위에 사냥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발로 나무를 타고 지지며 위협하는 사냥 방식을 의미한다. 1995년 미국 애견협회에서 일부 인정되어 하운드류로 분류되었으며 현재 정식 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는 수컷 46에서 61cm, 암컷 41에서 56cm, 무게는 13.6에서 22.6kg으로 암컷에 비해 수컷이 더 큰 편이다. 지면에서부터 어깨까지의 높이인 체구와 앞가슴부터 엉덩이 끝까지 길이인 체장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체형을 가진다. 정수리는 평평하고 눈 사이가 넓다. 눈은 어두우며 귀는 짧음에서 중간 길이로 눕게 위치했다. 등이 곧고 튼튼하며 가슴이 넓고 깊다. 다리가 곧고 발은 둥글며 발가락은 아치형이다. 꼬리는 중간 길이이다. 털은 매우 짧고 빽빽하며 부드럽다. 색상은 검정색 바탕에 브린들 무늬가 있거나 흰색 얼룩이 있다. 짧은 털은 털 빠짐이 있는 편이지만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로 털 빠짐을 줄일 수 있다. 사냥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 교배로 인해 사냥에 대한 본능이 강한 편이라 작은 동물과 함께 사육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산책 시에도 튼튼한 가죽줄을 사용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짓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자주 짓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뛰어난 후각 능력을 이용해 몇 시간씩 사냥감을 뒤쫓을 정도로 체력과 지구력이 좋기 때문에 간단한 산책보다는 트레킹과 같은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도그 스포츠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도 좋다. 대부분 건강한 품종이며 평균 수명은 10에서 12년이다.